야 이렇게 여고 앞에 오니까 풋풋하고 좋네 아 근데 뭐 이 학교 오늘 채변봉투 거던가 어디서 똥냄새가 나요 진호씨 나왔어요 어 이 냄새구나 진호씨 아 나 완지 완지 완전지 같겠어 완지 아니 뭐 옷을 이렇게 양스럽게 입었어 뭐요? 이거 아주 생략한 아침에 아주 이거 뭐요? 배는 뭐야 배떡이 이건 며칠 변을 못 봤나 이게 아니 교복 얼마나 줄을 입었으면 손가락 세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미어캣이야 뭐야 이거 아이 진짜 등껍질이야 뭐야 이거 가방이야 아이 딱 보면 몰라요 삼둥이 가방이잖아요 나 삼둥이처럼 귀엽지 않아요? 키는 딱 삼둥이다 얼굴은 몽둥이로 맞았는데 아니 무슨 잠수부야 신발이 양말은 뭐 아빠껏 세벼 신었나 하트 센스가 없어 센스가 진호씨 완전 노답의 행노잼이다 진짜 진호씨 낄끼빠빠 뭔 소리야 그게 낄끼빠빠 하시라고요 뭔 말이야 그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요 결국 거지같은 걸 다 줄이네 진짜 하하하하 진짜 너는 딱 길 뒷딱상이다 너는 뭐요? 길 뒷딱상이라고 길 뒷딱상이 뭐예요? 길에서 뒤지게 맞기 딱 좋은 상이야 오우오오오오오오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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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도 안 변했는데 나만 세월을 이렇게 탔네 나만 변했어 10년 전 나레한테 두어 첫 사랑인 야구부 선배가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 안 볼래 뭐야 뭐야 어디가 내 추억 뭔데 남의 추억을 회상도 못하게 해요 알았어 알았어 뒤로 가 봐 보자 한번 그날은 진짜 운명적으로 야구부 선배를 만났단 말이에요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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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? 난 아직도 설레어요 아니 여길 건덕지가 없었는데 뭐가 설레이다 무슨 남의 추억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진짜 아 됐고 저 이제 애들 나올 시간 됐으니까 설문조사나 준비해요 내가 나와버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저기야 온다 야 야 나의 너네들 이리 와봐 야 설문조사고 가봐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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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도와줘 내가 내 지켜줘야지 여자들 야야야 빨리 가서 담배 사오라 담배 아 아 왜 이리와봐 야야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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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서! 야! 니배 피울 때야? 니배 피울 때야 니네가? 진호 씨! 몇 살인데? 야! 뼈 사과 뼈 사과! 니네 부모님이 알아? 키 안 커 인마! 키 안 커! 담배 끊으라고! 이거 아주! 진호 씨야! 진호 씨는 얼마나 웃겼냐? 한 세 명 정도 웃긴 것 같은데요? 재산 얼굴 좀 보자 박철용이다! 안녕하십니까? 곤이라고 합니다 고광열입니다 젊은 친구들 신사답기계 그의 PD님 오늘 준비된 아이들입니다 무서워가 너 오늘도 시청률 떨어지면 변사체가 된다 너 오늘 목숨 걸고 웃길 수 있겠어? 전 조현줄인데요? 조현줄은 웃기면 안 돼? 아니 그럼 제가 윤종신의 존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! 조은이 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니가 조금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조은 내 십분의 일만이라도 아프다 끝이야?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행복해져는 왜 안 해? 어? 어이? 이 노래가 그 행복해져 이게 오도 저기 아니야? 예? 저기가 뭐 내가 너무 전문용어를 했나? 마지막 행복해져 이게 클라이막스 아니야? 거기까진 몰랐습니다 어? 모르시지? 아우 PD님 보니까 저희가 뚱뚱한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야마 조현줄이 이 정도였어 너 코빅이 쉬운 줄 알아? 코빅의 기존 출연자들이 얼마나 웃긴지 보여줘? 나와봐 우리 윤아 윤아 그거 한번 보여줘라 기생충의 이정은?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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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웃겨요 잠깐만요 근데 기생충의 이정은 씨보다는 동백꽃 필 무렵의 이정은 씨가 더 유명한 거 아닙니까? 내가 그것도 준비 안 했을 것 같아? 응? 나와봐라 너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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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와 우와 네가 까불이야? 네가 까불이야? 그래 택시 택시 이 정도는 돼야 코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? 저희가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다음 팀을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좀 하자 드론과 트레스포머를 합친 드론스포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봐라 너 일로와, 너 일로와 너 옵티머스가 드론을 왜 변신한거야? 걔 차 아니야? 자동차 아니야? 이 드론이 스파이더맨 이런게 돼야 재밌는거 아니야? 너 스파이더맨 할 줄 알아? 스파이더맨 내 이름은 PETA PACKER 아! 콜미 아! 스파이더맨 펄크도 돼? 펄크요 펄크를 무통 벗고 있는데 이걸 왜 한거야 처음에 펄크 변신했을 때 다시 해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디서 뭐가 날아오는거야 이게 뼈소리 너 아까 그 스파이더맨 거 다시 변신해봐 내 이름은 PETA PACKER 아 거미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물려 이거를 아 다시 해봐 내 이름은 PETA PACKER 아 거미 아 너 아까 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내려와 너 범이 아까 밑에서 올라왔는데 이 친구 장기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? 배트맨이 출동하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배트맨 출동 장면 보여드리라 출동! 아니 배트맨 아니야? 배트맨... 뭘 이렇게 뭐가 여기서 날라오는 거야 자꾸 말해 아니 네가 알려줘야 나도 이거 자막으로 깔 거 아니야 방송 낼 때 이게 뭔지 이게 CG라도 입힐 거 아니야 뭐가 날라오는 거야 옆에서 알았어 계속 변질해봐 My name is Batman 나의 배트바이크를 타고 출동해야겠군 징징짱짱짱짱 찍짱짱 징짱짱 이거 왜 안돼 오 걸렸네 이제 좋아 걸렸다 배트맨 출동 이런 대장! 타이어에 펑크가 났잖아! 타이어를 교체하게 입고 타이어를 교체! 이것도 빵전이야! 이런 대장! 배트맨이 나 혼자 산다 찍어? 뭘 다 설명을 해? 이런 반전이 됐구나!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배트맨이? 그리고 아까 그거 뭐야? 뭐 꺼낸 거야 여기서? 타이어! 다시 꺼내봐 그거 이런 타이어가 펑크 났어! 이런 말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! 아니 배트맨이 그런 말을 해? 죄송합니다! 아이언맨 차 타는 거 연기 한 번 해봐 I'm Iron Man R8 뿅뿅! 스톰! 스톰! omega 나가! 야! 나가! 너 내가 충전하라고 기회 줬어 안 줬어? 라이터를 키고 잤습니다 가, 알았어, 알았어. 네 거 충분히 봤어. 가. 알겠습니다. 그럼 비린 마지막 팀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있어? 예. 링링 나리동동 형제 나와라. 링링 나리동동 링링 나리동 링링 나리동 링링 나리동 홍대 한시포차 앞에서 싸우는 커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자입니다. 아, 알았어, 가자. 빨리 가자고. 아, 빨리 가. 아유, 정말, 진짜. 나 간다, 그냥. 어? 진짜 간다. 아, 알아서 가. 야, 헌팅을 한 거야? 헌팅을 한 거야? 뭐야, 어떻게 한 거야? 말을 해 봐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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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놔. 아. 어, 잘 괜찮아? 아, 아, 아. 괜찮아? 놔. 어, 괜찮아? 아, 아. 괜찮아? 놔. 괜찮아? 놔. 괜찮아? 야, 이 자식아. 술 깼잖아, 지금. 술 깬 거 아냐? 이러면 연습을 봐. 어? 쨍쨍쨍쨍쨍. 쨍쨍쨍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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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쨍쨍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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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쨍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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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바나나 껍질 있잖아.